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느닷없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는데요. 얼마나 느닷없는지 한번 봅시다. 제목 나에게도 화려한 꿈이 있었지만 느닷없이 자꾸만 임신을 해서 결국 모든걸 포기하고 접어야 했어요. 그러니 여자분들 부디 늦게 결혼하세요. 원지 젊은 여자들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길 바랍니다.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SNS같은 것들 보면 결혼을 빨리한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런거 잘 이해가 안됩니다. 납득이 안되죠. 이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약 한 20여 년 전에 즉 제 나이 20대 초반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찍 결혼해야 했고 지금은 아이를 둘이나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빨리 결혼해서 얼른 아이를 낳고 빨리 키우면 나중에 편하고 좋더라. 이런게 부럽다 이건데 저는 글쎄요. 아이들 다 키워도 전혀 편하지가 않더라구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아래와 같아요. 일단 저랑 남편 저희 둘 다 서울 상위권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아이를 임신했을 그 당시 남편은 1년만 더 다니면 졸업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즉 4학년 졸업반이고 반대로 저는 이제 막 새내기 티를 벗은 대학교 2학년생이었어요. 21살. 그래도 남편은 다행히 졸업을 잘 했구요. 반면에 저는 꾸역꾸역 억지로 다니다가 입떡이 너무 심해서 결국엔 휴학을 하고 그런 상황이니 당연히 결혼식은 아예 꿈도 못 꿨고 아니 그냥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뭐 양가 어른들 도움을 많이 받긴 했지만 아직 대학생인 남편 때문에 저희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대학가 주변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특히 만삭대는 남편이 졸업준비와 취직준비를 동시에 하느라 저를 신경 써줄 겨를이 아예 없었고 그렇게 저 혼자 진짜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하루도 눈물 마를 날이 없었죠. 고통 그리고 또 고통. 그리고 이런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 바로 소외감이었어요. 혼자 산책이라도 나가면 온 거리에 제 후배들과 선배들 그리고 동기들이 그 뜨거운 청춘을 즐기고 있는 모습들이 다 보였거든요. 뭐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든 아니면 술을 마시고 떠들며 놀든 그냥 그런 모습들 그 자체가 너무 부럽고 내 처지가 슬퍼더라고요. 그래서 다짐을 했죠. 아이를 낳고 어느정도 키우고 나면 그러니까 어른이집에 보내고 나면 나도 다시 학교를 가봐야지. 그랬는데 그거는 현실과 여건이 쉽게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 남편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긴 했지만 그래봤자 매일 야근에 회식에 하루하루 엄청나게 바빴고 그렇게 저는 이번에도 독방 육아를 하게 됐어요. 친정은 정말 지방에 떨어져 있고 시댁이 가깝긴 했지만 시부모님들 다들 본인들의 일에 사랑이 많고 열정이 큰 분들이라 애초에 이건 뭐 부탁을 할 수도 없는 거였고요. 또 저희 부부가 경제적으로는 좀 풍족했어요. 워낙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해 그때 당시엔 지금처럼 시터라든지 돌봄서비스 같은 서비스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가 다 해야 됐다 이거죠. 사실 저는요 평소 욕심이랑 성취욕이 워낙에 강한 사람이라 이렇게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내 학업, 일 이런 것들이 더 좋았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이렇게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현실이 너무 건지 같아가지고 몇 년 동안 제 스스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이 많은 애 엄마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너무너무 싫었고 그래도 어찌어찌 정말 어렵게 복학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잠시야. 우리 딸이 엄마인 저랑 떨어지기만 하면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진짜 한 학기만 겨우 마치고 그냥 이번엔 자퇴했어요. 뭐 이때 저희 엄마는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나한테 애를 좀 맡겨라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엄마인지라 아이를 그렇게 떼어놓고 맡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엄마인 제 품에 안기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미소를 짓는 우리 딸내미한테 그런 못된 짓을 할 수가 없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 계속 졸업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물론 행복한 순간들 되게 많았죠. 하지만 그때 당시 싸이월드에 올라오는 제 동기들의 소식을 볼 때면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랬어요. 마음도 아프고. 유학 가는 친구들, 알바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세계여행 가는 친구들, 또 스펙도 쌓여가지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알만한 대기업에 취직하는 친구들 등등등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 보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큰 상처, 멍이 들곤 하더라고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우리 딸이 이제 엄마인 제가 없어도 크게 울질 않길래 그래, 이제야말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까?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느닷없이 둘째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마음을 또 접어야 했죠.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조금 자라고 나서는 자기들 아까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자꾸 지들 스스로 학구열이 높아지면서 그래 되니까 오히려 엄마인 제가 뒤에서 챙겨줘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어릴 때보다. 게다가 그런 와중에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는 또 예체능을 하겠다 해가지고 저 정말 바쁘게 학원 알아보고 픽업 다니고 아이들을 그렇게 살폈어요. 맞아요. 아이들보다 오히려 엄마인 제가 더 바쁜 그런 이상한 상황이 온 거죠. 요즘에 고딩 엄바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젊은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영상을 봤더니 그중에 부모가 너무 어리면 아이들이 창피해할 수 있다. 이런 댓글 달린 걸 보고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딸들도 이제 다 컸거든요. 그래서 알 거 다 아는데 그러면 속으로 엄마인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캄캄하고 걱정이 돼요. 우리 딸내미들 너무 착하고 예쁘고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 정말 가정적이고 지금도 저한테 너무나 따뜻하고 잘해주는 남자지만 지금도 그래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자들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사람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내려가는 거죠. 나도 분명 예전에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던 여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런 제 자신이 가끔씩이지만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 너무 빨리 결혼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댓글 1번 아니 근데요 이 아줌마 글을 참 이상하게 쓴다. 뭐라고요? 느닷없이 둘째가 생겼다고요? 아니 뭐 자다가 비몽살몽 느닷없이 합체라도 했다 이건가요 지금? 2번 아니 지들이 좋아가지고 그걸 했으면서 느닷없이 둘째가 생겼대. 너한테 생각이라는 게 있었으면 당연히 피임도 했겠지. 지가 생각 없이 살아놓고 한탄하는 거 진짜 웃기네. 누가 보면 자기는 싫은데 남편이 강제로 한 줄 알겠구만? 댓글 인정합니다. 아니 첫째도 사고로 가진 거면 둘째 때문에 더 조심을 했어야지. 아니 서울 상위권 대학 나오면 뭐해? 이렇게 똥 멍청이인데. 끌 끌 끌 끌 끌 끌 끌. 2번 그 마음가파에 같은 데 가면 거의 매일 올라오는 단골 멘트죠. 맨날 보면 그래. 뭐 생각지도 못한 아이가 갑자기 생겼다. 느닷없이 둘째를 임신했다. 3번 SNS도 마찬가지. 그냥 결혼을 빨리 한 거 그게 부럽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무런 생각도 계획도 없이 대학생 때 사고 치는 거 이게 부럽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 3번 갑자기 느닷없이 애가 생겼다고? 이딴 말 진짜 싫어요. 애초 그 시기를 할 때 이거를 하게 되면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거야 이게? 아니 왜 이래 진짜? 지성인 아닙니까? 4번 아니 느닷없이 둘째는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네 마취 중에 남편이 동의도 없이 거시기를 했다. 이건가 지금? 5번 그게 그 정도로 억울하고 원통하고 슬프고 또 힘들었으면 첫째 이후로 남편 정관 수술을 하든 아니면 네가 뭔가를 하든 뭘 해도 했어야지 둘째를 왜 가져요? 지금 장난하세요? 도대체 뭔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이런 글을 올리는 거야? 어? 뭔데? 6번 그래요. 잘 알았어요. 근데 제목은 똑바로 써야죠. 생각 없는 혼전임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7번 저기요 아줌마 이거는요 결혼을 빨리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대책도 생각도 없이 한 건데요? 8번 그러니까 지금 이딴 걸 조언이라고 쓴 거야 지금? 어린 나이에 사고쳐서 결혼한 주제에 뭘 잘했다고 젊은 여자들한테 혼수를 두는 건가? 아니 뭔 자격으로? 9번 저기요 말 똑바로 하세요. 쓴이는 젊을 때 결혼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어릴 때 사고쳐서 결혼한 거 바로 이게 문제라고요. 적어도 대학 졸업하고 취직까지는 하고 나서 했어야지. 한 20대 중반쯤에. 이 정도면 아무리 젊을 때 결혼해도 그렇게 별 문제는 없거든요. 10번 아니 이거는 일찍 결혼하지 마라 라는 게 아니고 어린 나이에 사고치지 마라.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어? 그런 거 같은데? 쓴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틀렸죠. 제목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일찍 결혼하지 마라가 아니라 사고치지 마라 어릴 때 조심해라. 이렇게 나갔으면 아마 정말 많은 공감을 받았을 겁니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이게 한마디 탁 하니까 바로 팍 하고 오죠. 어쨌든 뭐 고생한 것 같으니까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